삼성전자가 특허 출원 건수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유럽에서 자율주행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기업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럽에서 출원된 전체 자율주행차 특허수가 지난 6년 동안 무려 4배나 증가했습니다. 최근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가 발표한 세계지식재산지표 2018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만 1,836건의 특허군을 출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허 분야는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이 26.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15.9%를 차지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11.9%인 반도체 순위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인공지능센터를 미국과 영국, 러시아 등 주요국가 7곳에 세워 특허 출원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캐논은 같은 기간 2만 4,006건의 특허군을 출원해 1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유럽특허청의 특허와 자율주행차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자율주행 분야에서 624건의 특허를 출원해 유럽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